저만 더운거 아니죠 여러분? 여러분도 꼭 더우신거죠? 어느덧 마지막 곡 같은 마지막 곡이 아닌 곡이 남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공연상 가면 빠지지 않고 꼭 식혀요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마지막 곡인 것처럼 이 곡을 들려드릴테니 여러분들께서 환호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? 네 마지막 곡으로는 어 가장 그래서 서태에서 사랑을 받았던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라는 곡으로 준비했구요 네 오늘 예술마당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마지막 임만은 희철가면 되겠네요 네 그날의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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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 אז 이 곡... 4,0006,0008,0007 .. singers week 쇼 signature WOOD 다시 주워 듣기 힘든 만큼 쏟아내는 집에 돌아왔어 그나마 내 맘에 맘이 변했으니까 다시 날보겠다고 네가 다시 생각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진에만 필요하 BirdKzz 니가 가장 듣기 싫어했고 내 얘기들만 뱉어내고 왔어 그 다음에 나는 맘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 각오로 니가 가장 싫어한 것 같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은 춤을 해 니가 끝나면 난 끝나고 있어 상처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줘 나를 더욱더 사랑의 종목으로 아니 처음부터 만나지 말면 행복했을까 속마음이 비옥에 서있을까 이렇게 같이 살았고 꼬리게 돌리고 생각할 때 너를 떠난 이유가 너를 비롯한 거니까 내 같은 이름을 보내줄게 미안한 것에 가질 수 없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